중심은 여기 딱 올라와야지. 밑으로 놓으면 내가 쓰러지지. 그러니까 딱 올라가. 그래. 잠깐만. 엄마의 중심이 지금 어디 있는 거냐. 이게 내 느낌인데. 야 이거 이거. 이게. 먹었어. 먹었어. 이렇게 매달리지. 매달리면 되네. 뛰어봐. 살짝 아빠. 이런 거 같아. 아이고. 그런다니까. 이런다니까. 당신은 아마 내가 뭐 이렇게. 이렇게 온 비밀 이렇게 엎히지. 이렇게 온 비밀 이렇게 엎히지. 이렇게 하고 엎히지. 이렇게 하고 엎히지. 이렇게 하고 엎히지.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싫잖아. 그런데 왜 당신이 그렇게 나를 꼭. 당신은 난 엉덩이 쪽으로 이렇게 하니까 못 엎지. 그렇게. 봤지. 봤지. 아니 엄마가 더 잘 엎네. 아빠도 나. 그러니까 딱. 나는 쉽게 엎잖아. 그러니까 신혼여행 가서. 엄마 43kg 했는데 안 엎어 줬다니까. 그런데 봤지. 야. 내 중심이 돈 딱 해주니까 쉽게 가지. 만약에 내가 엎었는데. 나를 이렇게 딱 감고 있으면 편할 것 같아. 그래. 그러니까 지금 여기 똑같은 거잖아. 해봐. 내가 방금 느낀 건. 세월이 갈수록. 엄마가 상해주고 아빠가 약해진다는 거야. 잘해. 느낌의 거야. 내가 나중에 와이프를 업을 수 있는 날이 오면. 어떤 남편이 돼 있을 거고. 어떤 와이프가 있을까. 그리고 나는. 이 주제는 대회인데. 나 혼자 요즘에 되게 정적이야. 우리. 밖에 나가서 내가 한번 엄마를 업고. 한번 연습을 해볼게. 밖에 나간다고? 응. 밖에서? 응. 할 수 있겠어? 진짜 아빠가 대단한 것 같아. 그렇지. 내가 다리가 후드후드 떨린다니까. 나는 이거 방송이야. 내가. 진짜 망신스럽네 이거. 이렇게라고 이렇게? 다리를 딱 감아. 이렇게? 그렇지. 더 딱 감아. 딱 감아. 감아. 그럼 편하지. 그렇지? 오. 잘하네. 오. 역시 잘하네. 다리가 튼튼하니까 뭐. 야. 재밌겠는데? 말 때린다고. 아 우울해. 엄마. 하지마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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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오. 이거 빠른 버거예요. 야. 우이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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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나는 가볍지. 아빠가 또 가볍는데. 나는 가볍지. 아. 야. 아빠는 70kg. 아빠가 젖어. 아이고. 야. 야. 이런 걸 이렇게 운동하면 되겠네. 그치? 안 되고. 하나 둘 셋. 손 둘째. 기분 좋다. 손을. 엄마. 와. 근데 기분 되게 좋다. 하하하. 아들한테. 하하하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그만해. 엄마가 더 무거워. 아빠가 더 무거워? 아빠가 무거워? 내 기분은 좋지. 그러니까. 신났어요. 아이고. 금숙이 신났어요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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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나게 기분 좋아. 진짜 기분 좋아. 아니. 이런 프로그램은 자주 하면 좋겠어. 하하하. 아들 잡을 일 있어. 그러니까. 쟤는 힘들지 몰라도. 나는 기분은 되게 좋아. 하하하. 자주 업고 있을게 아빠. 약속하고. 잘 갔다 와. 목요일까지? 잘 갔다 와. 끝나고 그래요. 한 달에 한 번씩 업고. 아니. 목요일 때는 연습을 해야 하잖아. 이제는 알아서 연습할게. 연습을. 연습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. 하하하. 이런 속셈이라든가. 금방 그렇게. 여기. 킹킹처럼. 여기 있다. 아니야. 내꺼. 으아아아아아아아악. 어. 내가 공 놓칠 거겠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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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하하하. 하하하. 결혼했어요. 네? 결혼하셨어요? 내가 누구라고? 네? 내가 뭐라고? 거기까지. 거기까지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무튼 저희 결혼했어요. 화이팅.